비옥구니 비옥구니 음 아아아아앙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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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 정블리 입니다 된장찌개와 비빔밥 김 요렇게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비벼야죠 먹기 전에 침샘이 또 완전 자극되네요 물 한 모금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자 김 이렇게 총 놓고 와 이거는 정말 와 이거 마법의 가루가 살짝 들어가서 그런가 엄청 맛있네요 이거 비빔밥 와 와 그래서 게임을 쫙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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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석에 남는 그 나물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요렇게 비빔밥 해 드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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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와..이거 되게 맛있네요 와..이거 되게 맛있네 와..배가 너무 고팠나 네..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와..이거.. 아..히.. 아오..오늘 말없이 풍먹밥 비웃고있네..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빠이빠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